눈쟁전자 잠시 일단 문을 닫고요. 네 노래방 가도록 하죠. 오늘도 다시 또다시 사랑해요 사랑은 지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처음이듯 찾아오니까 사랑하리로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바닥 나는요 웃덕이 좋은걸 하나 둘 úa이 이렇게 좋아 탈출해 안 됐어 강래현이 쳐다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탈출해요 저점 저점 찍었어 저점 찍었어 더 내려갈 거예요 지금 빨리 탈출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손절 못해요 이거 폐지 내면 손절 못해 눈쟁코인 존버하는 분들 대단합니다 곧 떡상일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이사가면 이거 방어보수 사기 전까지 노래 못함 송도도 이제 스트리머 분들이 많이 가서 유튜브 분들하고 가야 할까 생각 중인데 확실하게 노릴꺼 그랬나 여기 밑에 미니쉽사를 근데 쐈었는데 누가 바로 밑에서 이제 내 타이어 터뜨려 놓은 차 타고 가다가 차 맞았네 그래 아까부터 밑에 있었어 엠신력 쓸바야 미니쉽사 쓰는 게 낫겠죠 너무 가까운데 소리가 너무 물론 혼자 많아 네 LATS 눈빛 리알 요즘 어, 다행이다 예예예 I say huh What's going on? 저 있다 뚝배기 3대를 한 번에 쳐야 되거든요 누워서 쏘피다 두방껏 좀 피가 달아있으니까 딱 저런 스나 쏘는 타이밍 저럴 때 딱 노리면 돼요 쏘는 타이밍은 딱 정해져있어 저기 내려온다 쏘는 타이밍은 상대가 가만히 있을 때 쏘는게 최고예요 상대가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은 일단은 상대가 쏠 때 그때 쏘시면 돼요 상대가 쏘려고 포즈잡을 그때를 누리면 돼요 상대가 쏘려고 포즈잡을 그때를 누리면 돼요 물에 들어가 물에 들어가도 총에 어떻게 맞음? 실제로도 물에 있으면 총 안 맞는데 아 물론 물 바로 앞에 있으면 맞겠죠 근데 물에서 한 1m? 그 정도만 들어가도 총알을 맞을 수가 없어요 총알이 회전력을 잃어가지고 안 맞음 총에 실제로도 실제로 총알에 물 들어가자마자 한 50cm에서 1m면 힘 잃어요 지금 만든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뚝배기를 내고 있는데 그 약간 그 목 들어간 부분이 총에 안 맞는다는 그거는 좀 그렇긴 한데 그 정도만 아니면 뭐 대부분 지금 상황에서 안 맞는 건 정상이죠 자리 지금 안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일단 여기 있을 게 차 있으니까 뭐 아깝게 어디 갔을까? 어? 저기 사람 있다 받아 버릴까? 아니 나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아깝게 어디 갔을까? 가야지 안녕 널 무슨 놈들아 날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지금 팔각정 진입하는 건 안에 있을 것 같은 샷건드네 여기 팔각정 별로 좋은 팔각정도 아니라서 한 바퀴 돌까? 드라이빙이나 할까? 드라이빙 이모션 현대 타이거 어휴 어휴 미안해 나한테 왜 그래? 나 진짜 너무 좋아하네 다른 애들 변태같은 놈들아 아 여기도 있네 아니 무슨 중간중간 몇 명이 숨어있는 거야? 여기 차고집에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있네 차가 터지겠다 이거 어디서 쏜거야? 이것도 어디서 쏜거야? 차가 터지겠다 차가 터지겠다 아오 진짜 차가 터지겠다 어? 아니 피해라고 빵빵했는데 안 피하네요 죽고 싶었나봐 배각정 2층에는 없는 것 같아 말소리 안 들리는 거 근데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는 뻥 뚫려있어서 로족에서 오는 애들한테도 확 보이고 그렇다고 이리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별로 자리가 안 좋아요 그렇다 지금 이 차를 또 다시 타고 가기에는 거의 99% 터질 것 같고 가다가 다 때려잡는 수밖에 없겠는데 이거 밑쪽 금방 내가 죽였던 애 언덕 먹으면서 여기 언덕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여기 이 사이 부분 건널 때가 위에서 보는 애들 그리고 로족에서 보는 애들이 양각 보이는 자리라서 그게 불안하긴 한데 네 오늘 쏠코드 안 하시나요? 15순행인가요? 엄청났네요 일체형 2열 순행입니다 한 10초? 15초쯤에 출발하죠 noon 저기 한놈 지금 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건너게 해줍시다 지금 내가 급하거든요 차를 먼저 잡는게 쟤는 건너고 나서 잡아도 돼 금방 뒤에 움푸 쓰는 애가 있었으니까 건너왔죠 길링 차기장 밖에서 그걸 굳이 나한테 쏘겠다고 자리 별로 안좋다 밑들이 확실하게 클를 안하면 너무 자리가 안좋은데 위에는 저의 돌 그리고 여기 언덕이 좀 불안하고 길리 먹으러 가겠는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 너무 멀어 가까웠으면 제가 먹으러 갔을텐데 너무 멀다 아까 우측에 있었던 애가 분명히 개가 엄청 거슬리네요 4명 저기 누워있네 장전 1대1 저기 있다 3층 뒤로 떨어졌죠 뒤로 떨어졌죠 뒤로 떨어졌죠 뒤로 떨어졌죠 뒤로 떨어졌죠 쥬쥬 쥬쥬 쥬쥬